제품 구조에 여러 가지 속성을 붙일 수 있다 그게 BOM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템 속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품 구조에 붙어있는 BOM 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게 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은 이렇게 쇠로 만든 판들을 쭉 조인트로 연결을 해서 빙빙 돌아가게 만드는 무한 궤도를 만들죠 근데 이제 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품을 우리가 슈라고 그럽니다 신발처럼 생겼다 해서 슈라고 그러는데 이 트랙은 결과적으로 그런 슈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제 같은 게 20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20개가 쭉 붙어서 전체 트랙을 만드는데 하나에 앞에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트랙에는 슈가 20개 들어가니까 제품 구성 관계를 하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20, 자제 소요량 20을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BOM 입장에서 이 트랙이라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슈가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20개 그렇게 고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3차원으로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3D CAD를 표현하고 싶다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랙을 쭉 구성하고 있는 슈 각각은 같은 부품이지만 사실 다르죠 무슨 뜻이냐면 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슈 부품의 위치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위치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표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슈가 20개가 표현됐다면 슈하고 트랙이라는 부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20개의 연결이 생기는 거죠 구성 관계가 20개가 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는 하나씩이죠 하나씩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차 행렬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동차 행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3차원적인 어떤 회전이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크기까지 행렬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정보를 사실은 각각의 제품 구성 관계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20개가 다 붙어 있으면 20개의 위치를 동차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느냐 어떤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 구조를 또는 구성 관계를 보험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의 수량만 관계 있다면 처음에 한 예처럼 그냥 자제 수요량을 20이라고 써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3D 모델링도 하고 3D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겠다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당 다 제품 구성 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어떤 위치라든가 또는 방향이라든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이라든가 생산 과정이라든가 고객 지원 과정에서 어떤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미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템 리스트를 결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제품 구조도 굉장히 조심해서 어떤 응용이 생길 것인가 또는 어떤 이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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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